이 표현 꼭 외우자 의문문 만들기 어디로 출장 갔어 너 오늘 파티에 올 거야 니 진디엔 라이 파이 뚜이 마 아니 나 오늘 바빠 부취 워 진디엔 망 웨 바빠 웨시엠마 망 나 출장 왔어 워 라이 출 차이래 어디로 출장 갔어 쥬 나 출 차이 중국 왔어 라이 쭌고라 언제 갔어 왕 쥬 나 지난주에 왔어 그럼 언제 돌아와? 나 뭐시후에 돌아갈거야? 다음주에 돌아갈거야 다음주에 돌아갈거야 그럼 오늘 저녁에 영화 볼거야 너 지금 학교야? 너 지금 학교야? 아니 지금 카페에 있어 부, 워 신자이자 카페이팅 학교 근처 카페이지? 시, 자이, 쉐이샤 후진다 카페이팅 바 우리집 근처에 있는 카페야 시, 워 문자, 후진다 카페이팅 공부하고 있어? 공부하고 있어? 니, 자이, 쉐이시 마? 숙제하고 있어 와 쥐. 뭐 째 쥐쥐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영화 볼 거야? 나, 진티엔 왕삼 칸부 칸 디에잉 숙제 끝나고 가자 조완 조예 취바 여섯 시 아니면 일곱 시 류댄 하시 치 디에 일곱 시에 만나자 치 디엔 지엠미엠바